안녕하세요. 아키입니다. 오늘은요. 제가 바로 감자튀김만 만들건데요. 레몬님. 제가 친구인데 제가 레몬님이랑 친구인데 친구 레몬이가 저한테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. 튀김. 근데 감자튀김에는 케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케첩도 만들려고 합니다. 플러스 해가지고 일단 준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뿅. 칼. 칸. 브러쉬. 빨간색 물감. 지퍼백. 황토색 물감. 수성으로 되어있는 검정펜. 가위. 목공풀. 쓴 알약. 천사존도. 이쑤시개. 마지막으로 견철지가 필요합니다. 일단 먼저 첫 시작은 천사존도로 감자튀김를 만들겁니다. 일단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. 천사존도가. 조금 덜어내고 아까우니까. 섞어주세요. 천포지면 물감있죠. 차주세요. 섞어주세요. 섞어 올게요 자 일단은 황토색 물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색깔이 됐는데 지금 화면으로는 노란색 같거든요 조명 때문에 실제는 황토색입니다 일단은 얘를 이렇게 쭉쭉 넓혀주셔서 도로코칼이나 전면도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옆부분 있죠? 잘라주세요 이렇게 쪼가리들은 다시 또 눌러서 아 이건 미니어스다 보니까 이렇게 합시다 다시 또 여기 옆에 쪼가리들을 잘라주시고 원래 포테이토 감자칩 감자튀김은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음 쪼가리들 다시 위에 다시는 조금 갈자 네 일단 원래 여러분들 다 마르고 나서 하는건데 아직 안 말랐으니까 일단은 좀 마르지 않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블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솔블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옆면 앞면 뒷면도 다 해주세요 해주고 올게요 너무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끌다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그냥 앞면만 대충 하고 끝냅시다 앞면만 대충합시다 자 앞면만 대충해야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양이 아까전에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넣어주도록 호호호 호호 이게 지금 많아지는 것 같네요 잘 어우러쉽고 잘 어우러쉬고 한쪽 부분도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